단연 저의 최애 아이템은 스틸라 퍼펙트 미니 퍼펙트 휴 팔레트인데 제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이 하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. 그리고 여름 풀톤 라이트 무닛이라면 이거 진짜 머스트 해브 아이템입니다. 저는 이걸로 눈썹 쉐딩, 볼터치, 눈화장 다 합니다. 그리고 이게 풀톤 코 쉐딩하기 정말 좋은 컬러예요. 그 에드하우스의 레이디 얼핏 그거랑 색깔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풀톤 코 쉐딩으로 정말 유명하거든요. 그거랑 굉장히 흡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정말 화사하게 해주는 치크로 사용할 수 있고요. 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